5호 3시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주요 분화구에서 7km 반경내에 있는 딸 화산의 연구위험지역 그리고 딸 호수지역으로의 진입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금전 딸 화산의 경보가 최고단계인 3단계로 발령이 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